신상남의 특강 신상남은 1hp 신상남의 특강 신상남의 특강 신상남에게 특강 신상남의 특강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랜만에 신상남 드디어 2탄 이제 처음에 신상남이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했을 때 반대가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찬성해 주셔가지고 신상남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오늘 먹을 거는 일단 이게 바질시드 드링크 망고 플레이버라는 거래요 바질시드 얘는 망고 맛이고 얘는 리치 맛 그리고 리치 플레이버고 얘는 포도라 그레이프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조금 박테리아 같이 생겼어요 보셨죠 저도 처음에 딱 샀을 때 아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찾아보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드신다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마트에서 1800원 개당 주고 샀고요 일단 망고부터 차례대로 먹어볼게요 일단 따는 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살짝 위로 올리신 다음에 얘를 뽕 이렇게 간단하게 손 다치실 위험 없이 따실 수 있고요 뭔가 좀 위험한 거를 먹는 건 아니겠죠 바질시드니까 뭐 바질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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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나쁘지 않은데? 그냥 망고 맛이 나는 주스 뭐 과일 음료인데 거기에 우리 그 바닥 코코넛? 무슨 과자고 뭐지? 코코팜 음 그런데 먹는 게 조금 작은 게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그 작은 그 젤리 같은 알갱이 안에 뭔가 또 씨가 있어요 음 오 식감도 되게 재밌다 음 망고 일단 그냥 망고 주스 맛인데 우리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망고보다는 조금 어 묽고 우리 일반 망고 주스는 되게 걸쭉 하잖아요 얘는 조금 묽고 맛도 그냥 괜찮아요 다음은 리치 어 리치 얘는 저는 제일 많이 먹은 게 빕스에서 제일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껍데기 게 까먹는 과일이 있거든요 리치 맛 리치는 리치 음료는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힘든 음료 중에 하나죠 별로 안 파는데 근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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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맛나? 전체적으로 그냥 애들이 보기만 조금 애매하게 생겼지 맛은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마지막은 그레이프 포도 포도인데 얘는 청포도인가? 뭐야 아니 음 뭐 열 개 중에 한 개는 뭐 분량이 있겠지? 어 잠깐만 신상남 2회만에 드디어 큰 위험이 닥쳤어요 어휴 이거 어떻게 하냐 잠시만요 네 제가 많은 당황을 한 건 아니고 어 일단 그래갖고 급하게 칼로 이렇게 위에만 잠깐 뚫었고요 우리는 빨대가 있으니까 일단 빨대만 삭 꼽아갖고 어 얘 포도는 우리나라에서 먹는 일반 포도 아까 말씀드린 오 얘 되게 맛이 애매하다 포도 같긴 한데 뭔가 조금 달라요 좀 더 느끼하다 해야 되나? 청포도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그래갖고 맛이 되게 포도치고는 연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세 가지 이렇게 맛을 봤는데 전체적으로는 애들이 생긴 것보다는 맛도 괜찮고 음 그리고 씹는 감이 입안에 넣었을 때 감이 조금 재밌어갖고 저는 다음에 또 혹시나 사게 되면은 살 의향은 있어요 근데 이거 들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볼 거야 왜 이렇게 박테리아 있는 거 먹는다고 자 암튼 신상남 2탄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